울산 MBC가 단독으로 보도한 장애인 인권유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 어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시설장 해임만으로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지자체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장애인 인권유린 사태가 불거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법인인 울산지체장애인협회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회는 사과문을 내고 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물어 시설장에 대해 해임 조치를 했다며 모든 의혹을 조사해 가해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안정대책을 찾고 당사자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복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협회가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시설장 해임 조치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쓰임세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보호작업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도 관할구청이나 시에서도 감시감독을 다 해야 되는 게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하지만 해당 작업장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울산시의 발언을 보면 이번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편 취재진은 인권유린 의혹이 불거진 작업장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지 울산시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